오늘의 정석입니다. 김정수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마지막 거래를 어떻게 보셨는지 시장 또 주말 내내 안 보셔서 조금은 잊은 분들도 계실 텐데 시장의 중심 어떻게 읽고 계신가요? 자금의 분산 자체가 각 산업별 1등주 쪽으로 쏠림이 저는 금요일에 나왔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반도체 섹터들 같은 경우도 반도체 전체적으로 퍼지기보다는 좀 쏠려서 그다음에 배터리 같은 경우도 배터리 전체적으로 퍼지기보다는 좀 쏠려서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뿌려지기보다는 좀 쏠려서 여태까지 산발적으로 움직였던 시장에서 그 다음 단계로 시장이 좀 진화된 거죠. 이걸 좀 예를 좀 들어보면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 기준으로 2722로 끝났잖아요. 되게 중요했던 자리가 2710이고 지난번에 막고 밀렸던 자리가 2730입니다. 이 자리를 넘어설려면 주식으로 치게 되면 지원군이 좀 많아야 되는 거죠. 내 옆에서 이 자금을 같이 좀 키워줄 수 있는 전후가 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자금의 상황을 좀 보니까 13주, 14주로 늘어난 시장은 아닌데 이 자리를 좀 전부 전구점을 좀 돌파하려고 할 때 먼저 좀 선두에 서려가는 주식들이 좀 보이지 않았나. 예를 들면 반도체 쪽 가운데서는 삼성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날 정체되는 흐름이 좀 나왔었고 그 다음에 LG전자, 그렇죠? LG전자도 정체됐었고요. 반등에 동참을 못했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반등에 동참을 못했고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반등에 좀 동참을 못했고 LG디스플레이도 반등에 동참을 못했고 그렇다면 뭐 급락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하이닉스 혼자 7% 상승했죠.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대형주도 같은 경우에 보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기, LG노텍, LG디스플레이 이 자금들이 하이닉스 하나로 다 쏠리는 형태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온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소재 쪽 같은 경우도 보면은 솔브레인 같은 경우 먼저 전구점을 쳤던 주식이 솔브레인인데 솔브레인도 지난주 금요일날 좀 신한 흐름이 나왔고 그 다음에 동진 세미캔 같은 경우도 한 2%대 반등에는 나왔지만 이게 장대학목을 뽑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원이큐엔씨 이거는 불을 뿜었죠. 그죠? 소재 쪽 같은 경우도 보면은 원이큐엔씨하고 ENF 쪽으로 그러니까 다 같이 급등하기보다는 각 대형주 가운데서도 하나한테 쏠리고 소재한테도 한 12종목을 상승한다면 두 종목한테 쏠리고 특히 이제 식학 쪽이었거든요. GA 쪽 이런 종목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에서 자금의 성격이 좀 진화되는 부분들이 좀 보였고 배터리도 지난주에 좀 반등이 나왔어요. 금요일날 근데 이제 뭐 급등까지는 아니죠. 대형주 같은 경우를 보면은 LGN 솔루션도 반등은 나왔는데 그냥 낙폭가 대 반등 정도 삼성 SDI도 반등은 나왔지만 그냥 이건 낙폭가 대 반등 정도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도 반등은 좀 시도를 했으나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좀 시도됐죠. 한 2%대니까 그죠? 근데 에코프로 버틴 상한가 같거든요. 전구체 쪽 그죠? 상한가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포스코 퓨처엠하고 이제 수익률 격차가 좀 많이 났죠. 어제 같은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말하더라도 10%선 정도 그렇다고 뭐 솔브레인 홀딩스라든지 SKC라든지 제주전자 재료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죽은 건 아니거든요. 이게 배터리 쪽 같은 경우를 보면은 양극재나 음극재나 우리가 배터리에서 전통적인 이런 대형주들 보다는 그동안에는 음극재 쪽이나 전액 쪽 이쪽 관련된 주식들의 시세가 배터리에 대해서는 훨씬 더 대안 흐름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장비 쪽에서는 P&T 같은 주식들이 그러니까 좀 작은 애들 이런 주식들의 흐름이 사실상 배터리 내에서 개별적으로 갔었다가 중심주들 쪽은 소외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개별 재료가 있었던 에코프로 특히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자금 쏠렸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내에서도 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골고루 한 2, 3%씩 상상하는 시장이 아니라 에코프로 그룹 쪽으로 이제 쏠렸던 현상이 나타났던 거죠. 그렇다고 기존에 잘 갔었던 뭐 솔브레이나 대주전자 재료 이런 걸 죽이진 않고 반두체에서 받았던 이런 포인트가 좀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바이오 쪽에서도 그런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보면 죽인 건 아니에요. 한 1%대 강세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고 리어케 앤 바이오도 한 2%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먼저 급등이 나왔던 오스코텍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날 죽인 건 아니거든요. 그냥 그 추세를 좀 유지해 주었는데 그냥 알테우젠으로 다 쏠린 거죠. 알테우젠 쪽으로. 그리고 누구한테 좀 자금이 더 쏠려 했었냐면 CDMO 쪽 관련돼서 이제 LST파음 쪽으로 좀 쏠리고 그죠? 그러니까 바이넥스 쪽으로 쏠리고 대표적인 위탁 CMO 쪽하고 CDMO 그러니까 ADC 쪽에서 CDMO 쪽으로 커진 거죠. 중국 바이오 천년범업법 관련된 이 보내의 상정의 기대감이 좀 작용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ADC 쪽에서 좀 더 커지려고 하는 거죠. 삼천당 제약도 이미 전구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매수세는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그렇다고 이제 기존에 주도됐던 얘네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바이오 내에서도 좀 자금이 쏠리고 그리고 그렇다고 그거 있었어요. 시장이 좀 침체되는 구간 동안에 화장품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좋았었지 않습니까?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한국 콜마라든지 그 다음에 음식료 가운데에서는 남양 관련해서 이제 실적 호실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삼양식품이라든지 농심 그렇다고 이런 주식들을 자금을 왕창 뺏어오는 시장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전력주들이 좀 차익매물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LS나 LS 일렉트로닉이나 현대 일렉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석유 그죠?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있는 한국가스공사나 이런 것들이 이슈에 따라서 그냥 급등학이 반복이 되고 있는 뭐 이런 흐름들이 전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이 가져온 게 테마 쪽 관련된 자금을 좀 가져오면서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쪽 추세를 완전히 다 망가뜨린 것도 아닌 거예요. 테마 쪽으로 자금이 불었던 걸 가져오긴 가져왔으나 완전히 죽인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시장의 대형주들이 정체가 되는 구간 동안에 중국 소비주라든지 그 다음에 식품주라든지 이런 주식 대안들이 있었는데 얘네들도 가격 조정 나오고 나서 더 이상 죽이지도 않고 그리고 나서 반도체나 배터리나 자동차, 금융지주사도 마찬가지겠네요. 이런 주식들도 또 그렇다고 완전 죽이는 거 아니고 얘네들은 그냥 속도 조정만 한 상태에서 쏠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비하할 수 있는 거죠. 기회만 와봐. 그냥 내가 그냥 쏠려버리니까 이런 자금들만 있는 거고 자금을 왕창 빠져나가고 싶은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매세가 들어오되 이 신규 매세가 1등 쏠림을 더 원하는구나. 1등에 더 베팅하려고 하는 거구나. 2, 3등을 얘네들 자금을 왕창 빼가지고 1등으로 쏘는 이런 시장이 아니라 테마 쪽 자금은 좀 회수해서 쏘긴 하지만 그것도 왕창 빼지도 않고 신규 자금으로 그냥 1등한테 더 쏠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2, 3등 같은 경우에 주식들을 다 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라 얘네들이 신호가 나오면 대기할 수 있는 자금들은 있는 시장이구나. 이렇게 저는 현재 지난주 금요일 시장이 좀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 흐름 가운데서 그동안은 발산이었다면 이것이 집중되는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 설명을 해주셨고 오늘도 제약과의 강조를 해주셨는데 오늘 전략, 오늘의 정석 어떻게 정하셨어요? 네. 지금 시장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동안에는 좀 반도체라는 말씀을 좀 들었는데 반도체도 되게 중요해요. 사실. 이걸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이닉스 쪽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자금을 쏠렸던 건 사실이고 이 자금을 저는 삼성전자가 받아주면서 전체 자금을 키워줘야 시장의 양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IT 관련된 섹터들에 대한 저는 공략도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새로운 큰 판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는 반도체가 계속 해주는 것도 맞고 낙포가대에 따라서 배터리가 올라오고 있는 것도 맞고 자동차나 금융지사가 그렇다고 판을 완전히 내어주는 건 아닌데 다른 한 물에서 큰 판이 만들어지고 있다. 시니어 게임이. 저는 그게 바이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태우자는 많이 추천드리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이거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자마자 에이스판인데 이런 애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다 CMO, CDMO 쪽이란 말이에요. 중국 첨단포법 안보와 관련된 얘기 나오고 나서부터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진 걸로 봤었을 때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바이오 쪽에 대한 공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꼭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제가 그동안 좀 추천드렸던 바이오는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종목 정도.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략 우선순위로 두셨으면 좋겠고요. ADC 쪽이 커지려면 알테우젠에서 리기학킹 바이오까지 터져야 돼요. 이것까지 전 자금이 이어져야 되고 에스코텍하고 유한영행의 자금 이렇게 짝꿍을 이뤘었으면 에스팸하고 바이넥스하고 삼천당 제약하고 셀티론까지 자금이 같이 부으면서 붙으면서 시장의 자금을 최소한 1.5조 이 정도까지 키워지는지를 보세요. 그러면 바이오 섹터가 우리가 지금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얘네들이 올해 출발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반도체하고 배터리와 자동차하고 좀 잘 포트 조절하시면서 비중 컨트롤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도체 물론 중요하기는 한데 요즘 들어서 제약바이오 상당히 강조를 해주시죠. 여기에서 조금 집중을 해서 전략을 세워보면 어떨까 오늘의 정석에서 들어봤습니다. 김정수 전문가 함께했습니다.